네 얼마 전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맨날 특별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뭐가 더 특별한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열린 G7 정상회의를 외신에서는 굉장히 집중고도를 하고 또 많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물론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었는데 G7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정상들 뿐 아니라 그 외 다른 국가의 정상들도 초대를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마지막에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방문을 했었죠. G7의 역사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여기서 G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뭘까요? PD님? 오 몰라 몰라! 네 G7의 G는 그룹입니다.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죠. 그럼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1970년대가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일이 생겼어요. 먼저 첫 번째로 1971년 브레튼 우주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1973년에는 오일 파동이 있게 됩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백악관의 도서관에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 4개 국가가 먼저 모이게 됩니다. 이 국가들의 재무장관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갖고 라이브러리 클럽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1975년에는 여기에 일본까지 함께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G5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제롤드 포드 미국 대통령이 재무부 장관들만 만나지 말고 정상들도 만나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5년 11월 처음에 G5에 이탈리아까지 합쳐서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G7 정상회의다 그러면 7명의 정상이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유럽연합의 2명의 대표들도 함께 만나게 되죠. 모두 9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G7이 한때 G8이었던 적이 있어요.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1997년부터 러시아가 초청이 되게 되고 그리고 98년부터 정식으로 이 G8 회담에 함께 하게 되죠. 그런데 2014년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침공을 하고 강제 병합을 하면서 현재의 G7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름을 가진 그룹이 하나 더 있죠. G20입니다. G7에는 선진 민주주의 경제국가들이 모여있는 반면에 G20 같은 경우에는 개발국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1999년부터 출범한 것이 바로 G20입니다. 아무래도 이 G7이 부자 나라들이 모이기 때문에 부자 클럽, 비아냥을 듣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2008년 발생했었던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 선진 경제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죠. 특히 2009년 말 같은 경우 G7은 죽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래서 IMF에서는 G7을 두고 The Late G7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G7이 아니라 G20이 실질적인 국제 경제 개발 및 협력의 기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경제국가들 중국 그리고 인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더욱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G7을 이끌고 가야 될 미국 대통령부터 G7이 별로 쓸모없는 조직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 유명한 사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메리킬 전 총리가 앞으로 몸을 숙이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스듬히 의자에 기대에 앉아서 난 싫어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유명한 사진 그 유명한 사진이 2018년 G7 정상회의 때 찍힌 사진입니다. 당시 G7 공동성명 즉 커뮤니케인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기반한 국제사회를 지지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에 사인하는 것을 거부했죠. 그리고 트루도 캐나다 총리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굉장히 약해빠진 인간이다 뒷담화를 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차 G7이 아니라 이제는 G20이 진짜로 전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집합체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실제로 중요한 세계적인 결정을 저 7개 국가가 무슨 대표성이 있다고 결정을 하느냐 비판도 있었습니다. 뭔가 망해가는 집구석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2020년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G7을 대체할 거라고 여겨졌던 G20은 사공이 많아서인지 점점 배가 산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죠. 서로 간의 국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뭔가 진영을 따라서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결론을 혹은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특히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게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다른 유럽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위기감이라든지 우려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점 결정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기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로 G7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모임이 됐고 소수라서 오히려 더 결속력이 단단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큰 정상회의나 강력국회의에서는 항상 공동성명 같은 것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예외 없이 커뮤니케가 나왔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모두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당연히 러시아에 대한 강한 제재를 계속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주고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상당히 강경한 중국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글쎄 뭐 그게 강경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전의 유럽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스탠스라든지 또 이런 회의에서 나오는 목소리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이번에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 남중국회, 동중국회에서의 긴장 상태에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무력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경고도 있었고 대만 해업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빨리 러시아가 포기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달라라는 내용도 중국에 전하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종종 하고 있는 이 경제적 압박 행위, economic coercion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또 이를 함께 대응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사드 배치 때문에 경제 보복을 당한 적이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19의 발원지 조사를 하라라는 얘기를 했다가 경제적인 보복을 당한 바가 있죠.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도 대만 대표부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경제 보복을 당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유럽 국가들의 우려가 점점 더 심화되는 것 같고 우리가 중국에 경제적으로 너무 의존이 돼서 국내 정치 그리고 외교 정책마저도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뚜렷이 어떤 식의 행동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함께 강력 대응하겠다. 경고를 날린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발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사간 수출 통제. 특히 군사 및 정보 분야에서 첨단 기술이 악의적 행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 사이에서는 이 반도체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 쪽에 수출을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을 속속 체포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굴기 그리고 기술 패권을 노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가장 뼈 아프고 그리고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외교 문제를 규정하는 이 비엔나 협약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중국이 우리 공동체의 안보와 안전, 민주적 제도의 완전성, 경제적 번영을 훼손하는 내정 간섭 활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 부분은 최근에 밝혀져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중국의 비밀경찰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경제적으로 많이 얽혀있는 유럽의 태도는 그 온도차가 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처, 외교적으로 중국이 전랑 외교를 하면서 너무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을 때 중국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현재는 이 중국에 대한 우려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중국을 끝까지 몰아붙이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여기 또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눈에 띄는 부분이 디-리스킹, 나 디-커플링입니다. 우리가 종종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조금 턴다운된 것이라 볼 수가 있죠. 특히 폰델아이언 집행위원장이 이 디-리스킹을 굉장히 고집을 하고 또 주장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우려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끈을 놓지는 않겠다. 건설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갖기를 희망한다라는 부분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보통 G7 회의에는 확대 회의도 있어서 G7 국가가 아님에도 초대를 받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도 많은 국가들이 초대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역 안배 그리고 여러가지 논의할 주제들을 연관을 지어서 초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동맹국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중국 이야기를 할 때는 초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세안 의장국입니다. 인도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쿼드 국가입니다. 폭제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 때문에 초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중국이 이 남태평양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이 섬나라들의 기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인프라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접근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걸 또 견제하기 위해서 초대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포모르는 아프리카 연합을 대표해서 참석을 했는데요. 아프리카 역시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곳이죠. 특히 이번에 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이 남방구 지역에 주로 저개발 국가들을 지원하는 안을 또 논의를 하기도 했어요.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라는 기금을 6천억 달러를 모급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이 저개발 국가들의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데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댕하려는 계획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결의안들을 통과시킬 때 꽤 많은 기권 국가들이 나왔고 그 꽤 많은 기권 국가들이 대체로 남방구에 위치한 국가들이었죠. 사실 이런 이슈에서 기권을 한다라는 것은 굳이 러시아를 비판할 생각이 없다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방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나쁘고 빈정상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것 같고 그리고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반서구 감정을 좀 완화시키고 또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받는 원조를 좀 끊어내기 위해서 이런 도움을 주는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정상회의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죠. 사실 이게 7개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약간 순번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본이 의장국이 되는 해였고요. 그 중에서 히로시마가 채택이 된 거죠. 히로시마는 기시다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고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시다 총리의 친인척 중에는 원폭 희생자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수많은 원폭 피해자 속에서 자라나면서 뭔가 히로시마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애착과 감정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016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을 하게 하려고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총리가 굉장히 노력을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죠. 이번 G7이 워낙에 좀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아주 대놓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G7 전에 중국에서는 이에 맞대응이라도 하듯이 또한 큰 회의가 열렸었죠.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중국의 시안에서 있었습니다. 여기 중앙아시아 5개 국가가 참석을 했어요. 이 5개 국가들은 모두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다가 독립을 한 국가들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을 했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중앙아시아 카카스 지역은 러시아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힘의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이 힘의 공백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G7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글쎄요 한간의 보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해빙기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실 이번 패권 경쟁에 거의 사활을 걸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모두 호락호락하게 물러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가들은 점점 스탠스를 취해가고 있습니다.